하루 10분 영어 문법 하루 10분 영어 문법 present simple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present simple 단순 현재형입니다. 예제를 보시면 run, work, does, etc. 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어에 따라서 s가 붙고 안 붙고가 차이가 납니다. 보시면 I, we, you, they는 s가 붙지 않습니다. run, work, do 붙여서 말하면 I run, we work, you do, they do 이런 식으로 되겠죠. 그리고 이제 3인칭 보시면 he, she, it 있습니다. 그리고 붙여 보면 he runs, she works, it does 이렇게 되겠죠. I do something 그냥 간단하게 무엇 무엇을 하다라는 뜻입니다. 자 그러면 present simple은 언제 쓰냐? 여기 보시면은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일, 항상 일어나는 일, 아니면 혹은 반복돼서 일어나는 일을 표현하실 때 present simple을 쓰시면 됩니다. 여기 3가지 예제가 있는데 처음에 보시면은 nurses look after patients in hospitals. 간호사들은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봅니다. 이 문장은 보편적인 문장입니다. 간호사들이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. The earth goes round the sun. 지구는 태양을 돌고 있다. 이 예제에서도 보시면은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것은 반복돼서 일어나는 일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 예제 보시면은 The cafe opens at 7.30 in the morning. 이 카페는 아침 7시 30분에 항상 문을 엽니다. 이렇게 보편적이고 항상 반복되는 일들에 present simple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present simple을 질문의 형태나 부정문으로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사용하셔야 됩니다. Do I work? Do we work? Do you work? Do they work? 혹은 3인칭으로 사용하실 때는 Does he work? Does she work? Does it work? 이런 식으로 사용하셔야 되고요. 부정문으로 사용하실 때는 I do not work. 혹은 줄여서 I don't work. We don't work. You do not work. They don't work. 이런 식으로 사용하셔야 됩니다. 3인칭으로 쓰실 때는 He does not work. 혹은 줄여서 She doesn't work. It doesn't work. 이렇게 사용하셔야 됩니다. 또 present simple은 얼마나 자주 무엇을 하는가를 표현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예제를 보시면 I get up at 8 o'clock every morning. 나는 매일 아침 8시에 일어난다. How often do you go to the dentist? 얼마나 자주 치과의사를 만나러 갑니까? Tom usually goes away 3 or 4 times a year. Tom은 1년에 3번에서 4번 정도 여행을 떠납니다. 이런 식으로 얼마나 자주 무언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 표현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말하는 것만으로도 하게 되는 표현을 하실 때 present simple을 쓰실 수 있습니다. 아래의 동사를 사용하여 표현하실 때 그것을 말하는 것만으로도 그것을 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. 예를 들어서 I promise, I suggest, I apologize, I advise, I agree, I refuse. 이런 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예문을 보시면 I promise, I won't be late again. 앞으로 늦지 않는다고 약속합니다. 이렇게 내가 promise라고 말하는 순간 이것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. 또한 I apologize for my mistake. 내 잘못을 사과합니다. 이렇게 I apologize라고 말하는 순간 내 잘못을 사과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. 이제 오늘 배운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댓글 숙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로는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혹은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두 문장 정도 표현해 보세요. 예를 들면 The sun rises in the east. 해는 동쪽에서 뜹니다. 두 번째로는 질문 하나 그리고 부정문 하나 만들어 보십시오. 예를 들면 What does this word mean? 이 단어는 무슨 뜻입니까? 또는 부정문으로 Rice doesn't grow in cold climates. 변은 추운 환경에서 자라지 않습니다. 세 번째 숙제는 얼마나 자주 무언가를 하는지 표현해 보십시오. 예를 들면 I don't drink coffee very often. 나는 커피를 자주 마시지 않습니다. 마지막으로 말하는 것만으로도 하게 되는 표현 두 가지 정도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. I promise I'll behave. 이제부터는 착하게 행동하기로 약속할게요. I suggest you take a walk. 내 앞에서 사라지는 게 좋을 거야. 이렇게 표현하실 수도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